그 아이가 나라요 태호가 황방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 검의 미친 자라더니 백성의 목숨보다 중할 수는 없다 조용히 살 거에요 거론도 거로와 따서도 조인님 난 나라가 다시 고통이 놓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내 딸 어딨소? 달군으로 강을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는 그 아이가 나라요 그런 놈으로 이길 수 있어 강력 강력은 그저 찌르고 배는 거요 단지 날씨는 날씨가 계속됩니다 예상'dan 병원의VE 남편에 대해 계신 때 날씨가 계속되어 날씨가 계속되려도 됩니다 Dynamic